성경에 없거나 왜곡된 성경 해석임에도 통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이단 탈퇴자들, 특히 JMS 탈퇴자들은 루시퍼는 사탄이 아니라는 이야기에 꽤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존재가 가르치는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직면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루시퍼는 사탄이 아니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는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특히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다는 내용 역시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루시퍼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루시퍼의 문제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의 계명성을 사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점차 사탄의 이름처럼 왜곡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계명성은 히브리어로 헬렐입니다. 이것을 라틴어 성경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룩스와 퍼의 조합인 루치페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이것을 그대로 루시퍼라고 옮겨오고 이를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존 밀턴의 신라건 같은 작품에서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표현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사야 14장 12절의 계명성을 사탄으로 잘못 해석하고 성경 번역 과정에서 루시퍼라는 용어가 탄생하고 신라건 등을 통해 대중화된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 14장 12절의 계명성은 사탄이 아닙니다. 문맥상 이렇게 해석해야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명성은 바벨론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문맥상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그릇 해석하고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사용된 것이 루시퍼는 사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로 바뀌었다는 주장은 더더욱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